경기도가 똑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배차 시간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경기도 분석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호출 건수는 약 33만 건이었고 연평균 평일이 944건으로 주말에 808건보다 많았으며 시간대별 호출 비중은 오후 4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호출이 집중되는 요일과 시간대의 배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대의 배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